1, 2, 5 ides and 2, 1 자, 게임을 시작하자! 류희, 넌 날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있어 메이, 넌 내 적수가 안 돼 6월! 내가 할 차례야! 몬스터 카드를 엎어두겠어 카드를 뒤집어넣겠어 차례를 마치겠어 내 차례야! 카드를 뽑겠어 카드를 엎어두겠어 카드를 뒤집어넣겠어 내 차례는 끝이야 간다! 내가 할 차례야! 드롱! 나와라! 몬스터를 공격표시로 소환! 수중의 폐에서 지속마법 발동! 배틀! 너의 힘을 보여줘! 몬스터로 직접 공격! 그거야! 엎어둔 카드를 열게 써 함정 발동! 간다! 몬스터를 특수 소환! 최선급 마술사에게서 그 마력을 물려받은 단 한 명의 제자가 존재한다 나와라! 블랙매지션걸! 처리를 마치겠어 내가 할 차례야! 카드를 뽑겠어! 수중의 폐에서 마법 발동! 이게 내 비장의 카드이자 최강의 신봉! 블랙매지션! 수중의 폐에서 마법 발동! 수중의 폐에서 마법 발동! 카드를 엎어두겠어! 배틀이다! 가라! 블랙매지션걸! 블랙버닝! 오! 아직 멀었어! 부탁한다! 몬스터로 공격한다! 오! 이제부터야! 내 차례는 끝이야! 간다! 내가 할 차례야! 드롱! 사라진이 맞은 프로면이 나는 이번 패배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 그리고 결국엔 꿈을 이룰 거야 매이! 이 듀얼 덕분에 난 잃어버릴 뻔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 실체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걸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